수학영역 남해영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으로는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법한 그런 문항들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21번과 30번 21번과 30번 원래 킬러 문항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 번호 21번과 30번 이렇게 좀 어려우셨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앞뒤로 20번과 29번도 조금 힘들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4문항 전부다 도형에 관련된 문항이에요 특히나 이제 중등 도형 중에서 평면 도형 파트를 되게 좀 많이 출제를 했어요 이번 연도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해설 강의를 이제 16번부터 30번까지 쭉 같이 문제를 차근차근하게 풀겠지만은 여기 출제됐던 도형에 관련된 어떤 핵심 포인트 그리고 중등에서 배웠던 그런 개념들 이것들이 고등교과에서도 다 연결이 지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개념 정리도 좀 하고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핵심적으로 딱 짚었던 그 출제 포인트도 제가 짚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시험이 끝났어 우리 친구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끝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잊으시고 다만 여기 문항들이 그냥 이렇게 제껴야 되는 그런 문항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고 이제 우리는 첫 중간고사를 잘 보시면 돼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은 바로 16번부터 풀이를 진행할게요. 16번의 문제는 평면도형에 관련된 문항인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제 그 이등변삼각형에 관련된 거랑 그 다음 마르모에 관련된 거예요.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 이등변삼각형 이렇게 등장을 하면은 이게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이 음... 이제 그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수직 이등분선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삼각형인 거지. 그럼 이등변삼각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 그래서 이등변삼각형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고 두 밑각의 크기가 똑같죠. 근데 여기 이제 두 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얘가 꼭지각에서 자 밑면을 자 뭐하냐면 수직 이등분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자 삼각형이 그려졌는데 밑면을 수직 이등분하는 선이 꼭지각에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면 그 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라고 여러분들이 베이스 깔고 가시면 됩니다. 이등변삼각형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 이게 되게 많이 나와. 수직 이등분선 자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 자 이등변삼각형에 관련된 거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문제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지. 그치? 자 두 번째는 마름모야. 근데 이 마름모는 정의가 뭐냐면 얘들아 내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에요. 내 변의 길이가 같은 얘가 내 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길이가 같다. 요게 마름모입니다. 그리고 마름모의 성질 중에서 대각선에 관련된 성질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이라고만 쓸게 자 요런 성질이 있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름모가 평인사변형과의 도형이라는 거지. 그래서 평인사변형과 안에 평사 안에는 자 누구누구가 있어요? 평사 안에는 직사각형이 있어요. 직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마름모가 있죠. 자 마름모 그리고 마름모랑 직사각형이 이제 요기 공통적인 부분 자 요기 부분이 이제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봐봐 이 평인사변형과 안에 들어오는 이 모든 사각형들은 평인사변형이에요. 그쵸? 평인사변형은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그 길이가 서로 각각 같고 그 다음에 각각 평행하고 자 요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셔야 돼. 자 요 문제 바로 제가 풀어볼 건데 그린같이 마름모 ABCD라고 했어. 그럼 마름모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다 변 변 변 변이 같구나 라고 요렇게 표현을 해주셔야지. 마름모 자 외부의 한 점 2 자 외부의 한 점 2 요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ADE가 72도라 ADE가 어딨어? 자 여긴데 자 여기 전체가 지금 72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자 이 전체를 표시를 해가지고 아 이것은 72도야 라고 이렇게 도를 써놓을게 직선 CD가 선분 B를 수직 2등분 할 때 자 직선 CD가 선분 B를 수직 2등분 자 등장했네 그럼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수직 2등분 근데 여기가 삼각형이 보여요. CB이라고 하는 삼각형이 보여? 수직 2등분 선이 꼭지각에 맞아 떨어졌죠. 이 2등분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까지 요렇게 같아지는 거지. 괜찮을까? 자 요렇게 생겼어. 그래 놓고 문제는 C, E, B 자 요기 보이죠? 자 요 부분에 각을 구하래. 오케이. 그럼 보세요. 자 얘가 지금 마름모거든? 마름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변 AB라고 하는 변 그 다음에 여기 CD라고 하는 변이 평행이에요. 평행사변형과에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 근데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얘가 90도거든? 그럼 여기 내리 꽂았을 때 얘도 90도라는 얘기야. 이게 평행선이니까. 이해가 돼? 자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각을 좀 미지수로 표현을 할게요. 자 요 각을 A라고 놓을게. 내가 구해야 될 각이야. 그러면 요 각도 A야. 자 괜찮지? A, A? A, A? 그 다음 봐봐. 삼각형 D, C, E에서 D, C, E에서 지금 보시면 요기랑 요기랑의 각은 지금 둘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요 각을 B라고 놓을게. 그럼 요 각도 B가 된다. 자 괜찮지? 요렇게 되지? 그러면 자 이 부분은 그 외각의 성질 때문에 삼각형 D, C, E에서 이 두 개의 각이 B, B면 여기는 E, B의 각이 되겠지. E, B의 각. 괜찮을까요? 요런 식으로 각을 세팅할 수 있어.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식을 하나 세울게요. 어떤 식이냐면 A 더하기 E, B라고 하는 각은 자 둘을 더했더니 이건 90도여야 돼. 자 요런 어떤 식 하나가 나오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볼게. 여기가 A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C라고 놓겠습니다. 여기 각이 C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자 각이 똑같죠. 왜냐면 얘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자 평행사변형 마주보고 있는 이 각의 대각의 크기가 똑같아요. 여기가 C면 여기도 C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잘 봐. A 더하기 A 더하기 C가 몇 도냐면 90도예요. 자 여기서 A 더하기 C는 90도. 괜찮지?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언급한 B 더하기 C가 누가 되냐면 얘는 72도. 자 B 더하기 C는 72도. 자 이렇게 나왔어. 내가 구해야 될 것은 A라고 하는 각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립을 해가지고 A라고 하는 각을 구해보도록 할게. 일단은 여기 지금 C가 보이니까 C씨를 뺄까요? 자 C를 없앨까요? 자 이걸 뺐어. 그러면 A 마이너스 B다라고 하는 이 각은 90도에서 72도가 빠지니까 여기는 18도 18도 자 이렇게 쓸 수 있어. A에서 B를 뺀 거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과 여기 나와 있는 식을 두 식을 연립을 할게.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식을 아래로 내려 써서 A 플러스 2B 자 이것이 90도죠? 그리고 얘는 A 마이너스 B가 자 18도입니다. 여기서 물론 여기다 B를 이제 B를 좀 여기 2로 2를 곱해줘가지고 A를 그냥 바로 구하면 되겠지.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식에다 곱하기 2를 할게. 2를 하면 여기는 2A지. 2A 마이너스 2B가 36도가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요식과 요식을 연립을 할 겁니다. 자 두식을 연립하니까 식에서 식을 더할게요. 더해야지 여기 A가 나오지. 그럼 A는 3A야. 자 3A 괜찮지? 내가 요식과 요식을 연립한 거다. 그럼 2B랑 마이너스 2B에서 3A야. 3A고 자 여기는 지금 90도하고 여기 36도 90도하고 36도가 더해지면 되죠. 그래서 누구냐면 126도가 되겠죠. 126도. 그러면 A는 누가 되냐. 자 3 42 326 해서 42도가 되겠네. 자 문제에서는 이 A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보니까 정답은 42도예요. 자 요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마름모 그리고 이제 이등배삼각형 수직 이등분 선 자 요런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마름모가 평인사변형과기 때문에 평인사변형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연립을 해가지고 A라고 하는 부분의 각을 찾았어요. 정답은 4번 42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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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